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A26부터 A27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수량이 10 이상이면서, 뭐뭐 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이라는 조건으로 작성합니다. 수량 데이터가 있는 G2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1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10 이상이면서 매출액을 선택합니다. H2셀의 값이 100만으로 나눔 몫이 5 이상입니까? 아, H2셀을 100만으로 나눴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몫을 구하기 위해서 Caution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Q, U, O, T, I, E, N, T 라고 입력하시고요. H2셀을 선택하시고요. 10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매출액을 100만으로 나눈 몫이 5 이상인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엔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저희는 회사명과, 그 다음에 자전거명과 매출액을 선택하시고요. Ctrl-C, 그 다음 추출하고자 한 위치 A30셀에다가 Ctrl-V 합니다. 다음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현재 A1부터 J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26부터 A27을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30부터 C30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두 건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J2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열 번호가 3이거나 열 번호가 10인 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데 등호 입력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OR 함수 입력하시고 COLUM 함수를 통해서 현재 열의 번호를 가져옵니다. 그 값이 3입니까? 다시 COLUM 함수를 이용하셔서 현재 열의 번호를 가져오신 다음 그 값이 10입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3 또는 10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기울인 꼴 그 다음 글꼴 색깔을 선택하셔서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 세 번째 열과 열 번째 열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I3부터 아니 I2 I3 아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네요. 뭔가 주소가 다르다 생각했어요. I3부터 I25를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K3부터 K25를 선택합니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보호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셀 잠금과 수식 숨김 잠금과 숨김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 탭을 클릭하시고요.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시트 보호는 지정하지 않을 거니까 암호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않을 거니까 암호는 입력하지 않고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는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보기에 가셔서 통합 문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보기를 클릭합니다. 100% 클릭하셔서요. 다음은 B2부터 K25 영역만 한 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B2 셀 맞추시고요. E 아래의 높이를 조절하셔서 E 행에 맞추시고요. H와 I 경계라인을 바깥쪽 K 바깥으로 드래그 하셔서 한 페이지로 조정 조절될 수 있도록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 기본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의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와 예약 주문을 이용하여 수량의 차이만큼 그래프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의 차이는 재고 마이너스 예약 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재고 마이너스 예약 주문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럼 7이란 값이 구해지네요. 수량의 차이만큼 검정색 삼각형을 세모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표시하고 만약에 오류가 표시된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마이너스가 표시된 부분이 있네요. 오류가 발생할 경우 차이가 0 미만일 때는 양수로 하얀색으로 반복해서 표시하래요. 마이너스 결과가 나온 데이터는 하얀색으로 그 다음 그냥 양수 결과가 나온 데이터 그냥 7 그 다음 2, 3 이렇게 결과가 나온 데이터는 검정색으로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G3에 갖다 놓고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검정색 삼각형을 한번 반복을 해 볼게요. R, E, P, T 라고 입력하시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요. 저희는 검정색 세모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2, 2, 3 부터 F3을 뺀 값만큼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데이터는 문제가 없어요. 잘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결과에 마이너스가 있었던 부분에는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이값을 양수로 표시해서 하얀색 삼각형으로 반복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Error. 만약에 지금 실행을 했더니 Value 오류가 표시되었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리피트 반복하겠습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하얀색 세모를 선택하시고 ABS 함수를 이용해서요. 우리는 양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재고, 마이너스, 예약 주문. 가로 닫고요. ABS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If, Err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요. 일단 수식 작성하시고 아래로 복사하시면 아래쪽에 하얀색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하얀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명가, 회사 명가, 판매 일자를 이용하여 표 1에 K4부터 M7 영역에다가 가장 빠른 판매 일자의 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일자의 월을 먼스 함수가 아니라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가장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민함수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K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먼저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값을 구한 다음에 월을 두 자리로 MM월이라고 입력해서요. 월을 두 자리로 입력하고요.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민함수를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if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영역은 자전거 명이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b3부터 b28까지 선택하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j4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는데요. j4, j5, j6 우리는 j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릅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데이터 조건을 지정할 건데요. 해사명의 데이터 해사명은 c3부터 선택하셔서 c3부터 c28세까지 선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위쪽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k2셀을 클릭하고 k3셀로 드래그합니다. 이동,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하시고요. 그래서 k3, l3, m3을 비교할 거라서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3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요.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다면 신표 저희는 판매 일자의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판매 일자를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min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래서 min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이제는 if함수를 통해서 두 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판매 일자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min함수가 구할 거고요. 텍스트 함수는 그 구한 날짜를 월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셨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일자와 재고 수량을 이용하여 6월부터 7월에 재고 수량 평균을 구하여 표 2에 J16셀에다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에버레이지 조건을 줄 거니까 if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월을 추출할 거라서 먼스함수 쓰실 거예요. 판매 일자에 6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조건을 주실 거고 또 또는 5월이니까 연산자를 더하기 연산자 사용하셔서 7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조건을 주실 겁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재고 수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J16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앞에서부터 작성을 할게요.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평균을 구할 거예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 작성하시고 더하기 두 번째 조건 작성하시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저희는 이 두 개 조건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더하기 연산자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재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재고 데이터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구하실 거니까 재고 데이터 가져와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에버레이지를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실 건데요. 조건이 6월 또는 7월입니다. 6월 또는 7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셔야 되겠죠. 판매 일자의 데이터에 가서 같습니까? 6이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 두 번째 먼스 함수를 통해서 판매 일자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7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또는 7월이면 우리는 재고 수량을 가져올 거고요. if 함수에서 가져왔고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6월 또는 7월에 해당한 재고의 평균의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 뒤에 어떤 부칠한 내용은 없죠.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절대참조가 꼭 되어야 하는데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라면 절대참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절대참조하셔도 되고 아니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명과 해사명을 이용해서 자전거명별 해사명별 건수 몇 건인지를 구해서 표3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캐드 함수와 썸 함수를 이용해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학정 뒤에 그 다음에 건자 M% 연산자를 이용하지 않고요. 컨캐드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배열 수식이니까 앞에서부터 작성할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연결해주는 함수입니다. 컨캐드라고 입력하시고 앞에다가 확정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 심표 중간에 값을 구해서 넣으실 거고요. 맨 마지막에다가 몇 건이라고 건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 가운데에다가 썸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썸이란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첫 번째 조건 입력하시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입력하시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전거명과 두 번째 조건은 회사명입니다. 자전거명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요. 저희는 B3부터 B28세를 선택하고요. 현재 예제는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필요하고요. 같습니까? 자전거명이 J22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J22가 클릭이 안 되시면 24나 다른 셀을 클릭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서 J2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는데 J22, J22, J23, J24 그러면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셔서요. J열에 있습니다. 라고요. J열만 고정하시고 다시 두 번째 해사명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C3부터 C28세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해사명의 데이터를 클릭할 건데 우리는 K열의 데이터니까 아래쪽에 K14를 선택하거나 K19를 선택해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K21세를 선택합니다. K21, L21, M21 21행을 고정하기 위해서 F4,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셨잖아요. 이제는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자전거명과 회사명에 해당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서 앞에와 뒤에 학정 그 다음 몇 건 해당한 텍스트를 연결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4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하는데요. 퍼블릭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 이라고 입력하시고 FN 비고 라고 입력하시고 예약 주문 이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수량이 30 이상 이면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셀렉트 케이스 문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셀렉트 케이스 라고 입력하시고요. 예약 주문의 값을 그 다음 케이스 이즈 라고 입력하시고요. 값이 3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FN 비고에다가 저희는 단체 구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케이스 이즈부터 복사하셔서 5 미만입니까? 라고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작다 5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개인구매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else 라고 입력하시고 FN 구매에 대해서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셀렉트 구문이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 주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 확인 그 다음 예약 주문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예약 주문 수량에 따라서 단체 구매 개인 구매 또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데이터가 시작된 위치는 필터 위치가 아니라 안쪽에 매출액 이라고 되어 있는 B4셀을 선택합니다. B4셀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저희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 자전거 매장 관리 선택하고 확인 안쪽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필요한 필드는 첫 번째 판매 일자가 필요합니다. 판매 일자 두 번째 매출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전거 수를 가져올 건데요. 자전거 수는 자전거 명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전거 명을 더블 클릭 그 다음 단가하고 이익금을 가져옵니다. 판매 일자 그 다음 매출액 자전거 명 단가 이익금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고 다음 눌러서 마침을 클릭합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이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판매 일자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매출액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자전거 명을 갑에다 갖다 놓으시면 개수가 구해지고요. 단가를 드래그하셔서 갑에다가 이익금을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클릭하신 다음 매출액에 대한 그룹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은 문제 제시된 데이터가 0부터 시작을 했고요. 끝에 데이터는요. 600만인가요? 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의 개수를 1, 2, 3, 1, 2, 3 입력하시고 단위를 100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단위값을 100을 입력하시고요. 단위는 기본적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작과 끝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출액에 대해서 100만 단위로 그룹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가와 이익금 필드의 표시 형식은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단가를 더블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확인 합계 이익금도 더블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다.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C4 셀에 자전거 명을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하셔서요. 필드 명을 자전거 수라고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보고서는 자동 서식 보고서 1번 형식으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디자인의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이용하지 않고요. 자동 서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위쪽에 파일 홈 삽입 위쪽에 가시면 제 화면이 살짝 내려서 빠른 실행 도구에 기타 명령에 가셔서 모든 명령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명령에 가시면 자동 서식이라는 가나다라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읒 이응 다음에 지읒에 가셔서 자동 서식을 찾습니다. 자동 서식 자동 서식을 찾으셨다면 오른쪽에 추가하시면 기존에 있었던 빠른 실행 도구 옆으로 자동 서식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 서식이 추가가 됐고요. 클릭하셔서 보고서 1번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자동 서식이 적용된 피버 테이블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중복된 값이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합니다. 모든 선택 취소를 한번 누르셔서요. 수량과 매출 수량과 이익률을 가지고 두 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서 제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중복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여 이익금 필드에 대해서 이익금 이면 G3부터 선택하셔서 G39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상위 하위 규칙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 항목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위 10개 항목 을 선택하시고 진한 빨강 테스트 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필터 도구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가셔서 정렬미 필터 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익금 선택하시고 이익금 필터 에서 우리는 색 기준 필터 에 진한 빨강 테스트 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라고 했던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필터 에 가셔서 셀 색 기준 을 선택하시고 클릭 한번 하시면 서식이 적용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G셀에 목록단추 클릭하셔서 숫자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시면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행과 열을 바꾸는 행렬 전환 이란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행과 열을 바꿔서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우리는 차트 스타일이 있는데요. 문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해당한 차트 스타일 스타일 6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과 기본 가로축 제목을 추가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 그 다음 지역별 방문객 보고 라고 입력합니다. 지역별 방문객 보고 라고 입력하시고 보고 입력하신 다음 기본 가로축 제목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 축제목에 다가 우리는 방문객 비율 이라고 입력합니다. 방문객 비율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 가로축 제목 입력하셨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라고 해서 작성하셨고요. 충청북도 무료 방문객 무료면 파란색 계열이고 충청북도를 클릭하면 파란색 계열이 모두 선택이 되니까 다시 한번 충청북도를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요소에 가셔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값에 레이블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가운데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범내는 위쪽에 표시하시오. 범내에 가셔서 위쪽을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간격 너비를 70%로 설정하시오. 차트 막대를 선택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있네요. 간격 너비를 문제에 나와있는 값 70 이라고 입력하시면 퍼센트 자동 입력이 됩니다. 축 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0 다음에 20%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로 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옵션에 가셔서 기본 단위를 기본 단위를 0.2 라고 입력하시면 20% 4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를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 치유기미 선에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둥근 모서리를 체크합니다. 다음 효과에 가셔서 네온 효과에 미리 설정에 가셔서 opt 파란 강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 강조 색 1 을 선택하셔서 차트 영역에 대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를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는 단추에다가 연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단추를 만들 건데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는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하셔서 알트킬로 알트킬로 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시고 저희는 매크로 기록에 서식 적용 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F7부터 F1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의 오른쪽 형식에 다가 양수 일때는 파랑색으로 기호 없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랑색 색깔 먼저 넣을까요?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0 이라고 입력하고 세미콜론 음수 일때는 빨간색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강을 선택 입력하시고요. 빨강 입력하시고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0.0 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0일 때는 검정색으로 검정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문자 모양을 찾아서 특수문자 모양이 있습니다.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음수 라고 양수 음수 음수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죠. 양수 음수 0의 값 추가적으로 문자에 대한 서식이 있다면 세미콜론에서 문자에 대한 서식까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3개 각각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끄러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일에서 마우스로 쭉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저희는 텍스트에다가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E2부터 F3 영역에 다가 드래그 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 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리고 기록 확인 버튼 눌러서 조금 전에 적용하셨던 F7부터 F17을 선택하고 마우스로는 쭉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일반을 선택하고 아니네요. 회계네요. 회계를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는 두 자리 통화 기호는 없음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회계 소수 자릿수 두 자리 기호 없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하신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과 서식 해제 매크로 기록과 연결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 하셔서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 하시고요. 자전거 구입 을 선택 하시고 더블 클릭 합니다. 자전거 구입 버튼을 클릭 하면 자전거 판매 관리 라는 폼을 보여 주세요. 라고 자전거 판매 관리 라고 입력 하시고요. 점 쇼라고 입력 합니다. 오타 가 있으면 점 이라고 입력 했을 때 쇼 표시가 안될 거에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 하시고 왼쪽 개체 폼 을 선택 하신 다음 폼 개체 자전거 판매 관리를 선택 하면 위쪽에 코드보기 클릭 하셔서 폼 초기화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개체 는 유저 폼 을 선택 하고 오른쪽 프로세저 에서는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 합니다. 그 다음 CNB 자전거 명에다가 K4부터 K8 영역을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CNB 자전거 명에다가 명점 로우 소스라고 입력 하시고요. 연결 하실 데이터 영역은 K4부터 K8 이라고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폼 을 보이는 작업과 폼 초기화 작업 하셨고 2번 문제는 조금 이따 작성 하고요. 3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판매 관리에 종료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면요. 사용자 정의 폼이 메모리 에서 제거되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폼을 종료 하겠습니다. 가 먼저 표시 되어 있으니까 언노둔 미리 먼저 작성 하고요. 메시지 박스 입력 하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입력 합니다. 메시지 박스 보 수고 하셨습니다.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메시지를 먼저 표시하고 종료 해라 그러면 언노둠 미리 아래 쪽에 작성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은 두번째 자전거 판매 관리에 회사명과 자전거명과 판매에 그 다음에 구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등록을 클릭하면 CMD 등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선택한 첫 데이터를 마지막 행에다가 B4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기준 셀을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I라는 변수에 다가 기억할 거고요. I라는 변수에는 B3 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크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잠깐 확인해 보시면 B3 부터 데이터가 기준을 잡은데 이쪽에 연결된 데이터가 없어요. 물론 B1 셀의 데이터가 있지만 이 행에 연결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라고 구해집니다. 저희는 네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3을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구요. 그 다음 이제 폼에서 선택하셨던 데이터를 하나씩 입력하셨던 값을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셀즈 I,E가 회사명 입니다. 회사명은 음... 회사명은 볼까요? 폼에 가셔서 회사명은 TXT 회사명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구요. 셀즈 I,3은 자전거명 입니다. 자전거명은 우리는 폼에 가셨을 때 자전거명 CMB 자전거명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판매액 입니다. 판매액은 네번째 열이 되는 거구요. 판매액은 폼에 가셨을 때 TXT 판매액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타이핑하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로 작성을 해봤구요. 다음은 구분입니다. 구분은 폼에 가셨을 때 첫번째 OPT 일반 OP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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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일반일 경우에는 문제 봤더니 일반일 경우에는 판매액의 3%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판매액의 곱하기 0.03 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판매액의 데이터는 sales i,4 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입력을 판매액에 입력된 데이터가 네 번째 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반이 아니라면 저희는 공동구매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일반 대신에 공동구매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1%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을 1%가 아니라 10% 지금 보니까 10% 라고 0.1 이라는 값을 제가 1% 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10% 니까 0.1 이라고 입력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 자전거 구입을 클릭하면 폼이 나왔고 자전거 명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회사 명을 임의로 하나 입력하신 다음에 자전거 명도 하나 선택하시고 판매액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일반 등록하시면 이렇게 여러분 입력하셨던 데이터가 회사 명부터 할인액까지 계산되어서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혔고 수거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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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